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위치를 쉽게 찾는 방법입니다. 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. 스마트폰에서 원격 강의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뭐 키네마스트라든가 파워디렉트라든가 어떤 특정한 앱을 어디에 설치해 놓은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설치한 앱을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지금 홈 버튼이 와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위로 싹 밉니다. 이렇게 색깔을 조금 바꿔 볼게요. 빨간 색깔을 좀 바꿔 가지고 위로 이렇게 미는 거에요. 이렇게 쑥 이렇게 밀어봅니다. 쑥 다시 지워버리고요. 여기 중자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쑥 밀어버려요. 빠른 속도로.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쑥 밀면 여기 보세요. 뭐가 생기냐면 파인더 검색이라는 게 있죠. 파인더 검색에서 찾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찾느냐 하면 여기서 자기가 모르는 그런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싶은 거 있죠. 예를 들어서 내 파일을 찾고 싶어요. 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내 파일 이렇게 칩니다. 내 자라고 붙여도 벌써 내 파일이 나왔죠. 내 파일 이렇게 쳤습니다. 그러면 내 파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생겨요. 지금 이런 것은 삼성전 스마트폰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다른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. 찾아보면 그래서 내 파일을 길게 누르면요. 내가 내 파일을 길게 내 파일이라는 것을 길게 한번 눌러 볼게요. 이게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앱 위치 찾기란 글자가 딱 떠요.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그러면 앱 위치 찾기를 툭 툭 하면은 내 파일을 보세요. 깜빡깜빡 하고 있죠. 삼성이란 폴더 내에 내 파일이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. 이게 깜빡깜빡 하는 거 보입니까?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.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길게 눌러 가지고 길게 눌러 가지고 이동한다든가 다른 데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겠죠. 이렇게 그래서 앱을 많이 설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내 파일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쑥 밉니다. 이게 홈 버튼 있는 그 화면에서요. 홈 화면에서 있습니다. 위로 쑥 밀어버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쑥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밀어 볼게요. 이렇게 쑥 밀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. 파인드 검색.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넣으면 돼요. 무엇이든지 예를 들면 뭐 애니데스크 같으면 애니데스크 이렇게 치면은 나오겠죠. 그렇게 하면 나오잖아요. 여기 보세요. 이걸 길게 누르면은 앱 위치 찾기란 글자가 뜨면은 터치해서 깜빡깜빡하게 하고 있죠.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. 그럼 이걸 툭 터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스마트폰에서 파인드 검색을 이용해서 앱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어디 이를까요?